상황꼴 상사디아 이전희씨 네네 요즘에요 뭘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게 화제더라구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노래 못하는 사람들 모임 일 못하는 사람들 또 연애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도 있더라구요 맞습니다 근데 서로 얘기하는거 보니까요 아주 그냥 술술 잘 통하더라구요 네네 나만 연애 못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못하는구나 위안도 받구요 네네 잘하는 사람들 잘나가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못하고 못살고 못나고 그래도 같이 지내야 하는 거구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소리 못하는 사람들 모임을 가져볼까 하길래 네 한마디 해줬어요 아니 그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판소리나 민요창 시조창 못하는 그런 분들 말인가요 네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귀명창이시잖아요 나보다 잘 듣는 귀명창이시면서 왜요 이랬어요 네 소리 못해도 척척 알아듣고 공감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즐거움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옆에서 보니까 뭘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정말 즐거운 구석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은 아 그게 문제였구나 공감도 하면서 상처는 또 다둑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도 못한다 귀명창도 못된다 뭐 그러면 어쩌라구요 아니 그냥 듣고 좋아하고 그런 정도면 그게 어때서요 맞습니다 네 자 요즘에 유행한다는 뭘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요 네 설마죠 국악을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게 생기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없겠죠 네 네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아리수의 소리로 둥덩의 타령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둥덩의 타령을 아리수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자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철하니랑 어 야 철하니 아이고 어디 가는가 아 시장 가는 길인데 왜 따라오려고 에 참내 우리 형님한테 맡기지 거긴 왜 가 어? 형님한테 맡겨? 아 시장 보러 간다니까는 그냥 휴대폰 쓱 열고 찍기만 하면 배달해 주는데 배달해 주는데 왜 가냐고 응? 전화 주문이면 배달해 준다고? 응 반찬거리인데? PC고 휴대폰이고 그냥 쓱 찍기만 해 그럼 당일 배달해 줘 아 광대씨 형님이 뭐죠? 당일 택배 사업하나? 아니 대형마토 한다니까 저 저 여보게 혹시 그 제주도 갈 일 있는가? 아 어떻게 알았어 주말에 내려갈 일 있는데 자동차가 문제네 아이 그럼 우리 형님한테 맡겨 그 제주도 내려가면 아마 그 자동차가 와 있을 거네 아 제주도에 렌터카 하는 형님이 있는가? 아까 그 대형마토 형님이 해준다니까 응? 아 대형마토 한다면서 안 하는 게 없네 아니 저 여보게 그 자네 요리 좋아하나? 그 집밥 집요리 말일세 아이고 좋아하기는 평생 그냥 지긋지긋하지 더 이상 맛있을 것도 없고 어 그럼 휴대폰으로 여기만 쓱 눌러줘 아 여기가 뭔데 어라 어라? 양념 반찬 요리 엄리 손맛 요리까지 아이고 찍기만 하면 대해준다고? 응 클릭 한 번이면 돼 그 지긋지긋한 요리 우리 형님이 끝장낼 거네 어 그 형님은 집밥 집요리 도사인가? 아니 아까 그 마트 큰형님이 해결해준다니까 아니 또 대형마트 그 형님인가? 대체 어디까지 해보겠다는 건데 아 참 그 집에 군대 갔다 온 아들 있잖아 응 그 요새 뭐하나? 취직자리 알아보고 있지 잠도 못자 그 어디 갈 데 없을까? 아 왜 없어 우리 형님한테 보내 응? 자네 형님이 이 일자리를 봐준다고? 아니 근데 어떤 형님인데 그래? 아니 누구긴 대형마트 형님이지 저 말이야 그 손 안 대는 일이 없어 우리 큰형님 아니 아니 그냥 말을 말지 대체 그러면 그 형님은 지금 뭐 오는데? 아 이 사람 뭐 하긴 삼계구 인사말 배우고 있지 하우두유두 쭈쭈쭈앤미앤 하지마시대 오오오 삼계구 인사는 왜? 관광객 잡아 쇼핑시켜 밥 술 먹여 잠재워 배 태워 비행기 태워서 한란한 지리산 남해 팔경 구경시켜 쇼핑 택배하려고 아이고 아니 대형마트 큰형님이 그거까지? 네 흥보가 가운데서 놀보 심술 대목부터 흥보 쫓겨나오는 대목까지를 이영태의 소리와 김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몰을 넓히고 정말 별의별 업종까지 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분야든 진출해보자는 시기면 기존에 하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만으로는 안되겠다 이러면서 호텔까지 연결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참 큰일 났네요 거시기 말이오 중소업체 그 소상공인들 먹고 살 것은 남겨놨겄지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존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미친척하고 살았던 고려말의 조은울 고사입니다 네 조은울은 공민왕 시절에 벼수를 해서 우왕 때는요 좌간이 대부가 됐으니 직원을 올리는 직책이었죠 네네 강릉 부사의 계린뷰윤을 지냈으니까 광역시 시장까지 지낸 셈이죠 헌데 시대가 고려말에서 조선 계국으로 넘어가는 때인지라 처신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고요 네 그래서 조은울은 미친척 살았더라는 말이죠 네 그렇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에도 강릉 부사를 지냈으니 조선시대에도 벼수를 한 셈 아닌가요 네네 하지만 그대로 조선에 살자니 고려의 신하로서 마음 편할 리가 없었죠 조은울은 그 어려운 때를 그저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평원주가 되겠습니다 사평원주를 시켜주십시오 하기도 했고요 네 사평원주가 무슨 대단한 자리인가 했더니요 네 지금의 강남 신사동 쪽 강변에 있는 숙박 여관 주인 자리였다면서요 네네 사평원이 신사동의 옛 이름이었다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강남 쪽에 잠실 송파 쪽하고 신사동 쪽에 상인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조은울은 사평원주를 하겠다 그건 광역시장 지낸 분이 신사동 쪽 모텔과 식당 주인이 되겠다는 거니까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사평원에 공사가 있을 때 인부들하고 섞여서 삽질도 하고 등짐도 지고 일까지 했다고 하니 그만하면 정말 미쳤구나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로 사평원주가 소원이었을까요 글쎄요 고려말 사평원은 단순한 숙박시절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이 주로 묵으면서 숙식을 했던 곳이었는데요 그리고는 후대로 내려가면서 일반 상인들도 숙식을 했지만요 서울 강남 신사동 한강변에 자리했을 그 사평원은 관리들이 쉬어갔던 곳이면서 큰 상인들이 숙식을 하면서 일을 봤던 곳이기도 했군요 그곳의 주인이 되길 바랬던 조은훌 네 그냥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사는 것보다는 사평원 주인 노릇을 하면서 지내는 게 닿았다 싶었을까요 네 조은훌은 고려말 처단당한 임견리 염흥방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두 사람이 고려말 국정을 농단하다 그 처형과 이성계가 나서 처단을 했는데요 그걸 목격하면서 생각이 많았겠죠 네 안타깝게도 조은훌이 남긴 문집이 사라져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는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작품 몇 개가 남아서 전하고 있잖아요 네 처형당한 임견리 염흥방을 따르던 무리가 줄줄이 귀양가능을 보면서 조은훌이 노래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어젯밤 산중에 비바람 소리 거칠더니 흐르는 개울물에 둥둥 떠 내려오는 꽃잎들이요 네 산중에 비바람 소리가 거칠더란 말은 세상이 바뀌어서 한마당 난리가 난 모습을 말한 구절이죠 네 그 난리통에 줄줄이 끌려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개울물에 둥둥 떠 흐르는 꽃잎이나 다를 게 없더라 네 그러니 미친 척하고 강남 사평원에 들어앉아 오가는 사람들이나 보며 지내겠노라 했던 조은훌의 심정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절에서 개구공신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살기 힘들었던 조은훌의 단면을 엿보게 되네요 네 오늘 고전사랑방 미친 척 사안 조은훌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구음신화에 띄워드립니다 김수현의 구음 김청만 외 여러분의 연주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오늘은 특별 대박하늘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박 체험하고 싶은 승객 여러분께서는 번호표를 뽑아주시겠어요? 네 저저저 나요 나 1번 뽑았어요 아 1번이시군요 대박한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당장 바라는 일이 뭐가 있나요? 아 예 그 애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그냥 훌쭉해져가지고 아니 몸은 나셨는데 훌쭉해지셨다면은 아 통장이군요 아 예 그 살림살이를 바꿔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2칸으로 오시죠 자 골라보세요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 살림살이 원없이 골라보세요 아 예 예 냉장고 테레비전 가구 침대 어 근데 이거 중고죠? 맞죠? 아 연식을 묻지 말고 물건을 보세요 새것 같은 중고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남이 쓰다 내놓은 건데 정말 그럴까요? 자 이 장롱 네네 귀를 한번 대고 들어보세요 네 이거 모양은 멀쩡하긴 한데 귀를 대고 들어보라니요 내가 네 고모다 이 장롱이 고모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놀라셨어요? 아 보니까 고모님이 그 장롱을 쓰면서부터 부자가 되셨다면서요 아 예 우리 고모님 잘 사시죠? 아이고 여기서 우리 고모 장롱을 만나다니 네 장롱은 이걸로 하세요 복받을 겁니다 자 밥솥이 필요한가요? 아 예 그 밥솥 새걸로 장만할까 싶긴 한데요 예 예 어쩐지 땡기는 게 있나 한번 보실까요? 아 네네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 투복투복 네 아 그래요 그게 땡기나 보죠? 아 가만 이거 손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 작은 가마솥 말이죠 네 수제품 맞습니다 어쩐지 땡기는가 보네요 구수한 숭룡 맛까지 볼 수 있거든요 에휴 전에는 이런 거 눈길도 안 줬는데 말이죠 네 작은 가마솥에 잠시 귀를 좀 대보시겠어요? 아 네 이렇게 말인가요? 내가 네 애비다 아버지 아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의 손때 묻은 가마솥을 찾으셨군요 대박 아니 이러다 우리 할머니 그 오덕나무장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계속 골라보실까요? 자 체험열차 재활용 대박하느라 칙칙폭폭 삑삑 네 상안골 상사대학 일부 끝곡으로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을 원한철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되고 있죠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유팩이 두루마리 화장제 얘기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내가 네 애비다 맞아요 맞아요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마구 버려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낭비죠 해외에서는 버린 물도 깨끗이 정화시켜가지고 재활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재활용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겠는데요 다 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꿔 쓰거나 고쳐서 다시 살려 쓰는 즐거움 보람도 좀 느껴봐야 될 거예요 진짜예요 잠깐 아까 우유팩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우유팩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쫙 모으면 그게 재활용 그러니까 수납 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이류니까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죠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얘를 하나하나 씻고 500ml짜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붙여두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속옷 넣어도 되고요 그렇죠 양말 같은 거 착착착착 이렇게 꽂아둬도 되고요 해보셨군요 저희 집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나 철 같은 거는 녹여서 또 새로 쓸 수 있고 그럼요 또 파손되지 않은 그런 병 종류 있죠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거 이런 거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뭐 다 이렇게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가져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오래돼가지고 실증나서 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그만 손을 보면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네 네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옛 것 가지고 있던 거는 잘 안 버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좀 아끼지 않고 막 버리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앤틱 앤틱 그러는데 골통품이 따로 없어요 이런 게 골통품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에서 한국의 전통산사가 후보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한국의 전통산사가 신앙적 기능, 수행자의 삶과 문화를 포함한 의뢰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은 2017년 등재 신청서를 내고 2018년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위는 이번 후보 선정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대전광역시에 마련됩니다 대전 YMCA는 시민학교 한글교실의 수강생을 오는 3월 초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한글교실 수업은 평일 주 2회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성인문회 교과서 단계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강과목은 한글뿐만 아니라 기초한자, 기초산수, 기초영어 등으로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전 YMCA 전화 042-254-303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새해를 맞아 이번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를 문화주간으로 정하고 마지막 토요일 오후 4시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월 첫 프로그램은 연극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입니다 문화주간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월 10일 문화재방제의 날을 앞두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문화재 안전과 애호의식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을 광고나 캠페인, 애니메이션, 인형극,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의 1분에서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응모기간은 오는 1월 27일까지며 참가신청서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악계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음악회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의 2016년 첫 번째 기획공연 국악드림 콘서트가 1월 26일 오후 7시 30분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악드림 콘서트에는 젊은 소리꾼 남상일과 박예리 그리고 국악소녀 송소희가 출연합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티켓 예매는 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5-680-105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직접 사진에 담은 남산골 한옥마을이 추억 엽서로 제작됐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엽서로 제작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의 추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 총 258명의 시민들이 응모했고 총 15명의 작품 17개의 상이 주어졌습니다 그중 최우수상을 포함한 4개 사진은 홍보 엽서로 제작됐고 새로 제작된 엽서는 1월 한 달간 엽서 증정 이벤트를 통해 남산골 한옥마을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한 사람 중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산채식품 개발 소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청정한 산수 풍광을 자랑하는 영양군의 산채식품 개발원이 생긴다고 하죠 네 맑은 산천을 지닌 영양군 그래서 영양의 농산물이나 산나물이 유명한데요 청정 산나물의 고장 영양에 들어설 한국산채식품 개발원 네 1월산과 건마산 같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첩첩산 중 심심산천의 고장 영양에 올해부터 국가 산채 크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채가 지닌 고부가가치를 한껏 살려보자 영양의 경제를 살릴 신성장동력이 산채식품에 있다 그래서 이 산나물을 연구해가지고 특화시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경상북도에선 286억 원을 들여서 영양과 강원도 양구에 숲속 산채마을을 조성하고요 산채 그 약산체험관도 세운다죠 네 사계절 내내 산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자동화 하우스도 만들고요 영양군의 이 산채 생산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네네 그 사업에 앞장설 곳이 바로 한국산채식품개발원이고요 네 그렇죠 그동안 경상북도 영양군에선 11회째 영양산나물축제를 열었는데요 해마다 5월 중순쯤 열리는 영양산나물축제는 참사리축제로 널리 알려져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왔었죠 그렇습니다 영양산나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청정한 자연자원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영양산나물축제가요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웰빙 영양산나물을 각인시켰습니다 네네 그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영양에서 본격적인 참사리 산나물을 생산하고 널리 유통시켜보자 그동안 산나물축제를 통한 성공 사례도 적극 살려서 지역경제도 살려보자는 거고요 네네 영양은 고추 생산지로도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산나물축제를 하면서 농산물과 특산물을 40여억 원어치나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단순히 그 산나물이나 농특산물 수익만 올린 게 아니라요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소도 높은 수익을 올려서요 한 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300여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양군에 산채식품개발원이 들어서면 700억 원대를 넘는 생산유발 효과를 올릴 뿐만 아니라 전여 명이 넘는 일자리도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건강과 참사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 산채가 안전한 먹거리면서 신약 소재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양군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되리라 믿고 있는 영양산채식품개발 사업이죠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에서 간추려 드린 경상북도 영양군에 한국산채식품개발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수키의 소리로 도라지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요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붙잡힌 신부자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능친 벌목하고 궁중비단 팔았던 신부자가 어찌 됐는지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신부자가 궁중재용감에서 능단 사라비단을 빼돌려 팔고 왕은 주변 나무들을 벌목한 꼬리가 잡혀 포도총에 잡혀와 신문을 받게 됐겄다 으허 이놈이 이거 해도 해도 겁도 없이 해먹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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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장나니 그 그 그 저 나 혼자만 죽게 해주십시오 누가 널 따라 죽겠다는 놈도 있더냐 아이고 이놈 한 사람 때문에 여럿이 다치고 상하고 죽을까 싶어서 여럿이 다친다? 다치고 상하고 죽어? 네 이라 노재상 명함을 들고 뭐라 재상이 뒤를 봐줘 아니 아니 그건 가짜 명함이니까 재상께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수천석 거부인양 쌀 창고일까지 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왕농 주변 나무를 벌목까지 허우 궁중재용감에서 비단을 빼돌려 팔았단 말이지 네 이놈 어떻게 신주의에 작별 인사라도 하고 왔더냐 아이고 아이고 자 포장나니 그저 이놈 하나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내가 아는데 포도총에서 끝나게 말입니다요 뭐냐 내놈 창고랑 거래했던 것들이랑 비단이랑 다 드러내자면은 푸름이면은 될 게다 신부자 하고는 되스렸다 아이고 자 포장나니 자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요 죽을 놈이 청이라 그 입에서 청이라 아이고 저저저저저 저저저 궁중에서 나온 비단만은 그대로 덮어두시지요 뭐라 그대로 덮어두라 남은 비단이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뒤져낼 것인데 그대로 덮어두라 아직 살았다고 입을 놀랬 아이고 자 포장나니 그 비단을 찾다보면 이대감 박대감 오대부 좌대장 할 거 없이 끌어와야 할 것입니다요 뭐시라 이대감 박대감 오대부 좌대장 가만 너 방금 좌대장이라고 했느냐 좌포도대장이 나를 입에 올려 무슨 소리다 아이고 아이고 대 그 저 장부 따라가 비단을 찾아내다 보면요 박대감 댁 창고에서 대골등단이 나올 것이고 그 이대감 댁 창고에는 그 궁중 사라비단이 나올 것이고 좌포장 댁 창고에서는 그 돈 그 비단이 뭐 뭐 뭐 아니 그럼 우리 집에도 그 비단을 뒤밀었더란 말이 되냐 아니 아니 어떻게 내놈이 나도 모르게 어? 내 기억에도 없는 짓거리라니 아이고 아이고 그 저 비단인 줄 모르게 돌돌 말아 전했는댑지요 아마 그 박대감 이대감도 창고 구석에 던져놓고 있을 겁니다요 우리 집에도 그리 박혀 있을 거라는 말이드냐 가만 아이고 이거 저 저 그거 그거부터 좀 치워야겠구나 여보 아이고 그 저 저 저 좌포장 나리 그 장부가 둘이나 따로 있어서요 장부가 둘이? 아니 어디 어디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더냐 아이고 나리 이거 제가 걱정인 것이 그 이놈 죽은 다음 날 용산방으로 숙례방으로 수표교 쪽으로 그 비단 장부를 내붙일 겁니다요 으으 싫어 뭐 뭐 뭐 네 놈 죽은 다음에 아니 아니 그러면은 나도 비단을 받은 놈으로 써붙일 참이더란 말이 되냐 그 어떤 놈이 되냐 아이고 짜포장 나리 그저 이 놈 하나만 죽으면 되니 그냥 죽여주시지요 네 놈이 죽으면은 비단 명부가 줄줄이 내 걸릴 거라면서 아이고 제 졸개들도 지 한 목숨 살려고 바둔거릴 거 아닙니까 이 놈이 이 놈의 미리부터 이런 암수를 쓰다니 신부장 어쩌자고 일을 이리 만들었더냐 이게 다 드러내면은 죽어나갈 대감이 어디 한둘이 됐느냐 좌포장 나리 이 놈한테 기회를 좀 주시지요 기회라니 기회는 무슨 기회 말이드냐 이 놈이 알아서 죽을 것이니까 그 새벽에 도망친 놈으로 해주시지요 지가 나가면 나가면 알아서 죽겄습니다요 그 새벽에 도망친 놈으로 네가 알아서 죽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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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한테 엮여져 좌포장 나리 그저 새벽에 나가면 그 새벽에 나가면 이 놈이 알아서 죽겠습니다 좌좌좌졌 저런저런히 내 이놈 오냐 나는 너를 모른다 포도청에는 끌어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한양 근처의 얼실만 하면은 그 자리가 저승자리인 줄 알거라 신가야 알아들었더냐 신가야 아이고 나리 아이고 그럼요 그저 이놈이 알아서 죽겠습니다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신가리 내 이놈을 네 단가 영녀 과객을 김소희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붙잡힌 신부자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겉죽어도 자기 사할 국리를 해둔 신부자 허풍 허세만 부린 게 아니라 막다른 길에서는 살아날 방도를 다 마련해두고 그런 허풍을 쳤다니 그러면 허풍이 아닌 거잖아요 어쨌건 눈앞에 큰 도적을 잡고도 죽이지도 살지도 못한 좌포장 심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오늘 신부자 마지막 편이었는데요 네 이런 신부자는 오늘도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자 새로운 얘기 월요일 풍류국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명륜 작가 오늘이 236회째인데요 김종렬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악사랑 아시는 김종렬님 모신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래전 얘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렬님께서 국악 좋아하시게 된 그런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43, 44년 전 박초호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초호 선생님 맨 처음에 입문할 때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뭐 지금 뭐 쟁쟁하시는 분들 뭐 김수현 선생님이 뭐 성우양 선생님 돌아가셨지만은 뭐 김경수 선생이라든지 또 그 김명권 옛날 장관하셨던 김명권 그 분하고 같이 뭐 그때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공부만 했지 저는 그냥 그 양반들 곁에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아 근데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아주 유명하셨던 분들이고 유명하신 분들만 있거나 했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김종렬님께서 그때 박초호 선생님한테 배울 기회를 가졌던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 2화 다방 4층 2화 빌딩인데 거길 한 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가 어쩌다 들어갔다 전부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용기를 내서 했는데 뭐 그때 당시 공부를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지요 그냥 다니기만 다녔지 좀 공부 그냥 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내 생활이 안정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동을 갔지요 옛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가서 한 뭐 내가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박초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사업계는 뭐 한다고 뭐 하다 그냥 그냥 되지 않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92년도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간 게 성우양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성우양 선생님한테 다시 이제 내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 나는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애들도 많고 굉장히 뭐 좀 힘들게 살았는데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요한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쉽게 손을 띄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기웃거리고 그러고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예전에 박초호 선생님 쪽에서 배우셨던 그런 소리들은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죠 그때는 그러면은 담가 죽작망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흥보가도 배우고 배웠어요 맨 처음에 아마 진도아리랑을 배운 것 같아요 진도아리랑 죽작망해 그다음에 그 흥보가를 좀 배웠어요 그런데 거의 거의 다 잊어먹었 죠 중동 가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거는 안 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중동 가서도 사실 혼자 저녁에 저 갈 때 혼자 나가서 그냥 악순 적도 있긴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서 근무 를 했는데 그런 적도 있긴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중동에서 일하신 분들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신 적도 있다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주로 그냥 낮에 일했어요 낮에 일하고 단 낮에 잔다는 게 12시부터 3시까지 최고 더울 때는 그때는 일을 안 해요 가기는 12시부터 3시까지 그 점심시간이 길죠 그래 가지고 이제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죠 그런데 물론 야간 반도 따로 있긴 있어요 약간 특별히 야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그랬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 일으키고 현대화에 나가는 아주 그 기반이 중동의 건설로 나가셔서 그렇죠 외화 벌어들여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세대가 고생 많이 했죠 그래요 월남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그랬었죠 네 그래요 월남은 안 다녀오셨죠 네 네 월남은 안 갔습니다 그래요 중동에서 그 고생을 세 차례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은 버셨을 텐데요 돈이라는 게 내가 돈 버기 없는 사람 같아요 돈은 버는 재주가 없어 그래서 좀 몇 푼 있는 거 뭐 한다고 까먹고 맨날 까먹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좋아하는 소리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뭐 다시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뭐 고생을 했더라도 이 뭐 소리 하면서 많이 위안을 삼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내가 뭐 나는 행복하다 현재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지금 살고 있어요 아유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네 글쎄요 그런데 하여간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성우양 선생님 말씀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생각나는 분들은 어떤 그렇죠 그때 당시도 우리는 이제 그룹을 했으니까 우리는 동호인이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전문직으로 하는 친구는 뭐야 저 지금 장국당 남해용 씨 또 배일동 씨 지금 박예리 씨 뭐 그 얼른 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성우양 선생님 죄다 쟁쟁하잖아요 내가 92년도부터 뭐 한 거의 뭐 거의 한 5년 이상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쟁쟁한 그 멤버들이 많죠 그래요 연조는 정말 오래되셨는데 과연 우리 김종련님 소리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너무 지금 궁금해요 소리야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일하다가 짬짬이 배운 거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저 흥보가가 좋아가지고 흥보가를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흥보가를 좀 잠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어느 대목 해주시겠어요 흥보가 저하전 흥보가 저하전 대목요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저하전 그 동을 보아라 뭐 예 Sustain 될 거 돈 단양을 내어주니 금보가 파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다녀 박은 고쇼하라고 질청 밖을 썩나소서 멀씨구나 좋구나 돈 바라 돈 돈 바라 돈 돈 돈 돈 돈 돈 바라 돈 이 돈을 눈에 세고 보면 삼강오른이 사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원을 네 우리 김종열님의 흥보가 저하전 대목 잠깐 들었습니다 이 소리도 역시나 배우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한 이 소리 배운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렇게 흥보가 좋아하시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흥보가 보면은 가난해가지고 또 없이 살고 또 형님한테 타박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살다가 나중에 복 받은 얘기잖아요 마음씨 좋게 쓰고 그래서 근데 힘들게 살면서 흥보가를 부르다 보면은 뭔가 조금 좀 다른 힘으로 어떤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모르게 위안을 많이 받지요 내가 딸이 셋에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또 어찌하다 보니까 아들이 장애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애가 지금 92년생인데 내가 판소리 성양 선생님 갔을 때 그 뭐 장애자가 생기지 딸이 셋이니까 그놈들 뭐 그래도 다 이제 4년 이제 다 맞춰놨는데 그동안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소리를 좋아해서 소리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치밀 생활이라는 게 참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청금 같은 귀한 그 자녀가 몸이 좀 불편해했거나 아니면 지내기가 좀 힘들거나 그런 모습 옆에서 보기엔 너무 부모로서는 가슴 찢어지고 아픈 일이잖아요 그 어느 정도 지금 세월을 그 세월이 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그때 생각보다는 뭐 뭐 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지 혼자 뭐 어디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이제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뭐 이제 받아 들이니까 이제는 뭐 큰 그때보다는 이제 괜찮아요 지금 내 주어진 그대로 환경 그대로 받아 들이니까 지루한 일은 이제 뭐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나 이제 앞으로 이제는 소리로써 내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제는 다른 거 다 잡 하고 한 한 2년 후 정도 되면은 2년 후 되면 나이도 뭐 꽤나 먹는데 그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냥 소리나면서 내 시간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이제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조금 더 저념 하고 싶은가요 네 더 공부도 더 하고 거기에 좀 더 매진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생각도 쉽진 않은데요 내가 만약에 레슨비가 없으면 없는대로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냥 너무 막무가내로 그러진 않겠지 만은 조금 좀 그런 의심이 있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거 선생님이 들어야 앞으로 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거군요 한번 일단은 네 부딪혀 보고 이거 꼭 선생님 좀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마도 여러모로 마음이 여유롭고 인정 많으신 분이라서 이 방송 들으시면 혹여나 우리 김종연 님 그렇게 뭐 힘드시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그만큼 하면 되죠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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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서부터 왔던 그런 아픔이거나 또는 이제 지나갔지만은 그런 내 마음 같지 않았던 세상 이런 것도 이제 또 흘러갔고 이제 우리 김종연 님의 이제 삶의 위안이 되고 또 보상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판소리를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거기 나는 뭐 이만큼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지금 판소리를 좋아하셔가지고 김종연 님 판소리사랑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더 보람있고 위안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리는 구학사랑 번님들 오늘은 김종연 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구학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자 이어서 흥고가 가운데서 박 속에서 초란잎에 나오는 대목을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업수나이 네 그 이장 복천이구만요 그 아시다시피 오늘 우덜 마을로 방송국 사람들 오기로 했시오 거시기 장수마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오 사진 찍었다고 온다는데 그 뭐시냐고 백살넘긴 육분이 할매랑 방송에 나갈 것인게이오 아 참 어차까랑 손님들 오신께로 부녀의 억순이 회장이랑 나와갖고잉 야 복천아 장수마을에 마봉자부터 찾아야지 뭔 거자 육분이 소리여 아이고 네 봉알매이오 육분이 할매가 백살하고도 시살이나 자셨자뉴 뭐야 육분이가 백시살이라고야 그러면 나는 몇살이라냐 에? 에 그 저 그 시키자 우릴 봉알매 연세로 치자면 그 마을에서 다섯손가락 안엔 꼽히자뉴 암튼 문얼마을이 장수마을로 알려지게 되어서 방송국 취재까지 온다니께 월배나 좋은 일이래요 야 복천아 네? 너 이장이 되어갖고 내 나이가 몇인지를 몰라요 야 너 3.1 만세 운동할 때 대한동기 만세 풀로 봤냐 어메 아니 그러면 봉알매가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단 말인갑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태극기 흔들어 본 적 없으면 말을 말해 이놈아 육분이 저거 나한테 언니 언니 했어져 아이고 아이가 저기 봉알매요 왔다메 나 이 야구만 나오면 김인현 만세운동 야구 나오는디 이따 방송국 사람들한테도 그럴 작정인겨 왜? 저거 저 만주 창살리 봉우동 전투 야구도 할라고 건다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오늘은 장수 잔칫날인게 지발 그런 야구 마시고요 어째서 우덜 마을이 장수하는지 그러니까 복숭아랑 가미랑 코도덕이었는지 아 그런 말을 해야 한단게요 뭐셔 장수가 복숭아 감 포도덕이라고요 야야 복전아 너 이쪽으로 좀 와봐라 왜요 봉알매 우덜 마을 복숭아 감 많이 나오자뇨 이러마 복숭아 감이 나는 동네가 여기뿐이냐 뭘 좋은데가 여기뿐이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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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나요 아이고 그럼 뭐라고 해야 하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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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집어대요 아이고 팍팍팍팍 산좋고 물좋고 천도 복숭아고 다 있어도 요것이 빠지면 되겄냐 요거 땀씨 바봉자가 오늘날까지 숨을 잘 쉬는 것이여 아냐 아이고 와라잉 그냥 그게 뭐간디 이라고 그냥 사람 입을 틀어잡고 금대요 팍팍팍 아이 잠깐 거시기 산삼 녹용인가면요 국악이요 우리 동네에 국악이 나오면은 덩실덩실 춤출 사람이 한둘이냐 잎팍은 정추네 히히히히히히히히이 복선이더 네 말 똑바로 못오냐 아이고 알겠슈 긍게 산좋고 물좋고 복숭아 먹고 국악으로 백세인생 히히히히히히히히 그것 아니요 네 최창남의 여러분의 소리로 청춘과 들어보셨습니다 네 백세인생이 여럿나온 복천이 마을인데요 네 네 장수촌이 분명한데 네 그러네요 네 장수하는 분이 많은게 꼭 산수 공기 좋고 뭐 복숭아 간포도 많고 그래서겠느냐 네 네 국악을 좋아했다 네 네 그래서 봉알면 그걸 꼭 넣어달라고 하시죠 네 네 네 네 봉선아 네 네 네 너 김인현의 마한성운동이 히 봤냐 모르면 말 말고 이 시간 끝곡이나 띄워봐라 아유 그래요 그러면 끝곡 저 띄워드리겠슈 금강산 동백타령을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들어보겠슈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금강산 동백타령을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상황골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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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